왜냐하면 권리금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250명 됐으니까 그래서 많이 받았는데 그냥 그 문구점에서는 제가 처음에 1호점은 당연히 상권을 볼 줄 몰랐죠 그냥 딸 때문에 가까운 데 차린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100만 원이 뭐야 한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러고서 아 여기는 좀 아니다 해서 한 2호 정도 차려보자 해서 제가 시흥에다 차렸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났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갔는데 그때 사실 약간 불안하긴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학원을 하나 더 해야 되나 사실 솔직하게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시 판 걸로 다른 자리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창업문의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도와주고 또 이제 창업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을 뿐더러 제가 체력적으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잘 키우면 되겠다 제발 좀 나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안 하면 또 이혼하겠다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갔는데 교습소를 차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클라를 해갖고 30명 채웠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대출금 다 100만 원 내고 또 제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믿어줬고 확장한다 그랬을 때도 처음에 말렸어요 왜 지금 잘 되는데 하냐 근데 지금이 난 기회인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술학원도 또 옆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음악학원 예술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명에서 250명을 찍은 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구방구를 해도 아 얘는 잘 하겠거니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때문에 퇴사했잖아요 제가 학원의 시스템을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중간에 빠져도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겠다는 원장님들도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만 나가주고 그대로만 두고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진짜 저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저만 쳤더라고요 엄마들도 원장님이 바뀌었는지 신경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워낙 잘해서 그래서 했는데 선생님들도 잘 되셨어요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하셔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심지어 근데 저희 딸들 거기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니 확신은 없었죠 저도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의 마음을 아는 게 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처음마다 이거예요 사업이 처음입니다 저는 정말 알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창업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거든요 아까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이게 제가 무인 창업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워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했어요 이번 달 한 달은 3개만 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이번 달은 4개만 해야지 5개만 해야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달에 12개 해본 적이 있어요 웅구방구를 아무래도 인건비죠 제가 예전에 학원을 했을 때는 8명의 선생님 인건비 너무 사실 부담됐거든요 그러니까 월천은 벌어도 뭐 순수익이었겠지만 많이 벌어도 인건비가 거의 천만 이상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안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장점은 뭐냐면 시간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 기업 행사를 했거든요 70여분의 전국 저희 매장 사장님들이랑 파티를 했어요 근데 3시간, 4시간을 저희랑 행사를 하고 다 뒤풀을 가셨대요 사장님들끼리 너무 아쉬워서 근데 다 가게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 돈은 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인 매장이니까 해외여행 갔다 와도 알아서 돈은 벌고 있고 이제 정말 무인에 대한 매력이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도난이 있다는 거는 단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아예 신용카드 꽂고 들어가는 거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난도 약간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단점을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은 도난 정도밖에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둔 경우는 있죠 제가 여기 차리지 말라고 했는데 차린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자꾸 월세를 따라가요 상권을 따라가야 되는데 월세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저희 점주님 매장에서도 어떤 매장은 월세가 500만원이에요 월세가 5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어가요 그 정도 유동이 되는 거예요 월세가 300만원이면 그래도 500 이상은 벌어가요 이렇게 월세 상권에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월세가 싸는 조건으로 그냥 70이다 60이다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산 안 나온다 절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상권 부서 같이 했거든요 여기 동산 절대 안 나와요 여기 사람들이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음지에로 말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앞쪽으로 하면 월세가 150이에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차례 지금은 안 내어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냥 차리고 싶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 동네 잘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려 들었더니 진짜 뭐 1년 2년 못 버티고 이제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무인이 소비자가 무인인데 자기가 무인이라 생각해서 진짜 매장을 한 번도 안 가시는 경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랑 무인은 맞지 않아 사실은 돈은 안 벌리네 이렇게 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지금 몇 분 계셨는데 이제는 하도 창업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 이분이 폐업을 할 분인지 성장을 할 분인지 이제 저는 보여요 마음가짐이 되게 다르거든요 입지는 우선 세대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세대수 막 어저께 같은 경우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문구점 들어간다? 뭐 그리고 학교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도 중요하고 나의 업종에 따라서 여기가 연령층이 어떤 연령이 소비를 하는지도 봐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랑 이제 유치원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월세가 싸다고 이제 초등학생이 있대요 근데 이제 5, 6학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5, 6학년들이 많으면 여기는 고학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서 소비를 어떤 걸 많이 하느냐 어떤 데는 매출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거의 일식집 뭐 그런 양식집이 막 매출이 1위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회사가 많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다 소비 수준이랑 배우 세대랑 연령층이랑 그런 거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무인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경우도 많이 받아요 무인이니까 뭐 알아 되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은 사장님 그냥 부동산을 하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인이고 그리고 솔직히 매장의 시간을 쓰는 만큼 매출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어떤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 정말 300만 원을 벌었는데 알바를 더 쓰면서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신 거죠 레버리지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무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종마다 다른데 제일 저렴한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뭐 2천만 원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비싼 거는 무인 세차장이 제일 비싸죠 그건 땅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거의 뭐 빨래방이나 무인 스튜디오나 이렇게 따지면 1억 5천 2억 이렇게 2천에서 2억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